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주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7일 인도 방문길에 오릅니다.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는 기후변화 대처와 세계 빈곤 퇴치 등 국제 현안에 대한 단합된 노력과 함께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은 이번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뉴델리에 모인 G20 정상들이 얼마나 한 목소리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러시아 산 원유와 석탄에 여전히 의존하고 있는 인도의 나렌드라 모디 총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목소리를 내는데 망설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프랑스는 지난해 발리 회의 때 했던 것처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공동 성명이 나오지 않으면 서명하지 않겠다고 이미 공개적으로 선언한 상황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은 오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열립니다. 러시아 중 8일 이틀에 걸쳐 열어도 그렇지 않니 정말 긴 일동이ٍ 끝 yer안나 mikä